마이보험 체크 인사이트TV 뉴스맥TV의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박영선 시사평론가님은 새날 출연으로 가셔가지고 제가 혼자 김아중 변호사님 모시고 방송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세윤 소장님은 관악의 종달스가 돼서 관악 구석구석을 시민들 만나고 계셔가지고 올 수가 없습니다. 이번 주에는 금요일 날 임세윤 소장 캠프로 가서 이광수 평론가님 박시동 평론가님하고 제가 임세윤 식당TV 5만 돌파 기념 특별 방송을 합니다. 이제 저희가 가서 해야지 여기 오기가 거의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경기도 화성에서 이렇게 김아중 변호사님은 이렇게 좁고 누추한 저희들 민생경전구소 3일 거 와주셨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어서 들어와 주시고요. 특별히 부장검사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정치검찰 독재 타도를 위해서 앞장서시고 송영길 지키기 집회에서도 직접 변론 발언까지 다 해주시는 아주 귀중하고 훌륭한 분이십니다. 또 오늘 제목처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검찰의 마녀사냥 죽이기 공작에 맞서서 검사 출신이 훨씬 더 잘 아실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걸 효과적으로 대응하시겠다고 결의하고 다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좀 이따 이제 본격적 이야기 들어보기 전에 어서들 들어오십시오. 저희는 이렇게 인사를 사람들이 더 들어온 다음에 합니다. 변호사님. 안 가만히 기다려 보고 계시고요. 지금 현재 안징글TV 그다음에 인사이트TV 때가 또 들어가 보면 제가 방금까지 일하다가 우리 인사이트TV도 이제서야 연결합니다. 김아중TV도 있도록. 아 김아중TV 알죠. 한번 김아중TV도 들어가 보겠습니다. 김아중TV가 있습니다. 김아중TV 생방송 내보셨나요? 변호사님? 안 해봤습니다. 일단은 이제 녹화한 방송들 올리는군요. 네. 선거용으로. 그래서 여러분 오마이티비 나 누구에도 나오시고 팩트TV에 나와가지고 출마 선언도 하셨고 김아중TV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어서들 더 빨리 안징글TV 인사이트TV 들어와 주시오. 김아중TV 구독자 400명. 저도 구독 바로 눌렀습니다. 예. 오늘 공동생방송 못하지만 나중에 오늘 방송 이렇게 제가 올라가면 그걸 녹화번을 그대로 올리시면 됩니다. 저번에 야 송영일 전 대표님 사모님 발언 그건 2,300명이라 봤네요. 그렇죠? 많이도 오시고. 출판기념회 때 아신 것. 움파룸파 챌린지는 이거 영화 원카잖아요. 찰리아 초콜릿 공장 세 번째. 거기에 근데 이게 약간 화면을 조그마하게 나오게 만드는 사람을요? 예. 기술이 있더라고요. 편집을. 아 재밌네요. 움파룸빠 이렇게 하죠. 저도 그 영화를 가족들이 한번 봐서 알고 있습니다. 명절 때. 움파룸빠 챌린지. 여러분 그 영화 소울의 봄하고 원칼은 꼭 보시면 좋습니다. 역사 영화로는 소울의 봄과 노량을. 그다음에 우리 가족 영화나 사회 교훈 영화로는 또 오락 영화이기도 합니다. 뮤지컬 영화이기도 하고 원칼을 꼭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호시네요. 조회수가 뭐 2천 명이 넘게 봤는데요. 구독자 숫자에 비하면 많이 봤는데요. 김하중 팀도 한번 가보십시오. 김하중 팀 바로 나오고요. 김하중 변호사님이 움파룸파 춤추는 것도 나와 있습니다. 재밌네요. 그리고 송영희 대표님 사모님 발언한 것도 올려놓으셨고 다양한 컨텐츠가 있는데 열심히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요. TV를 선거용으로 급히 만들어서 활동하는 것들을 거기에 다양하게 올려놨는데 아직 구독자 수가 적어서 시청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구독자가 400명이니까 어저께 오신 경기 광주의 안태준 후보는 구독자가 20명이어서 지금 제가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박영선 우리 시사평론가님도 얼마 전까지 0명이었어요. 지금 이제 오늘 아마 오늘부로 한 1,000명 될 것 같더라고요. 이제 여러분 많이들 들어오셨으니까 드디어 통제비 100명이 넘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100명이 넘으면 그때 인사를 부탁드리거든요. 인사이트TV에서 먼저 웃음천사님 김강훈님 뽀글뽀글이님 우리 인사이트TV님 빨리 들어오시고요. 뽀글뽀글이님 김하중 후보님 응원합니다. 국회의 입성 가자. 화이팅.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강훈님 벌써 김하중TV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도 올려놨었습니다. 김강훈님 안징글TV로 오셔가지고 좀 올려주세요. 뉴스맥TV에도 김강훈님이 들어오시고요. 김하중TV에는 아니 안징글TV에는 방글이님 구독했어요. 오뚜기님 반갑습니다. 별당님 송영길 전 대표님 지금 부당의 감옥을 같이 해서 많이들 걱정하시죠. 웃음천사님 오뚜기님 문영손님 문영손님께서 소장님 내일 청주 오시던데 구경 가겠어요. 내일 아주 깜짝 놀랄 유명한 연예인도 한번 모셔갑니다. 7시부터잖아요. 민주당 청주에서 인재영입 콘서트가 있는 제가 사회를 봐가지고요. 애쓰있게 석영황님께서 검사 동일체 아니여 검사 동일체 반대한다 비판하는 글도 많은 분들이 지금 돌아와 계십니다. 정실순님 고맙고요. 방글이님 아까 정부 수반선 출선거 출마 김민수님 자주 오신 분이죠. 선생님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제 김민수님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으니까 지금 이제 인간 김호중 또 뜻있는 신인 정치가 김하중은 누구인지 아주 길게 하셔도 되고 너무 지루하지만 않으시면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인사 한번 하십시오. 아는 분은 알지만 모르는 분은 또 모르더라고요. 자 여러분 부장검사 출신이면 정치검찰 독재 타도 앞장서고 앞장서고 정치검찰 독재 정권의 이재명 죽이기 송영길 부당의 감을 갖은 거에 대해서 앞장서서 싸우고 투쟁하시는 분입니다. 지금부터 김하중 변호사님 소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저를 초대해 주신 우리 안진걸 소장님께 먼저 감사 말씀드리고 아닙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렇게 인사드리게 돼서 반갑다는 말씀 먼저 올립니다. 저는 대나무로 유명한 전라남도 담양에서 태어나서 고등학교는 광주 살레시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로 유학을 와서 법학을 전공했습니다. 고려대학교를 졸업했고요. 운 좋게 사법시험에 합격해서 검사 생활을 한 20여 년간 하다 나와서 교수로 정교수로 7년간 근무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쭉 검사하고 변호사 다음에 이제 이런 좋은 장치 작전 교수님도 하셨군요. 네. 변호사는 많이 못했습니다. 오히려 교수를 오래 하시고 그런 거 쭉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들 궁금해 하시네요. 처음 알았다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정실수님께서 전 몰랐어요. 근데 인상이 좋으시다 이렇게 또 담양이면 담양이다고 하시고 제 고향은 어디냐는데 제 고향은 한반도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담양을 좋아하는 제 고향은 한반도. 김승남 선생님께서 검사티 안 나요. 이제 이 정치 검찰 독재권권한테 질려 가지고 한동훈처럼 까불까불 싸가지 없는 인상들 있잖아요. 윤석열처럼 말 함부로 하는데 검사님 굉장히 점잖으시고 따뜻해 보이시고 예의 발라 보이시니까 사람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팔행위권님께서도 화이팅 하셨습니다. 계속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지금 변호사님 나온 거 여기저기 올리고 있어요. 지금 계속. 이광연 보좌관님도 여기저기 좀 올려주세요. 응원하는 분들 들어와서 채팅창도 남겨주시고 지금 또 김하중 변호사님 응원하는 분들 여러분 오셨거든요. 제가 옛날부터 잘 아는 분도 오셔 가지고요. 계속 이제 갖고 교수도 하시고 거기까지. 네. 그러고 나서 이제 국회 입법조사처라는 국회 싱크탱크가 있습니다. 입법조사 주명한 곳이죠. 거기서 처장으로 2년간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이름을 들어봤는데 입법조사처는 국회 여러분 국회의장 밑에 가장 국회가 입법기능이잖아요. 사무총장 행정을 총괄하고 입법을 총괄하는 건 입법조사처장입니다. 그러니까 국회의 실질적 2인자 정치적 세월은 사무총장이 2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입법조사처장이 내용적으로는 2인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뭐 중요한 것은 맞는데 2인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분들이 2인자 돼야 된다 이런 거죠. 보통 의장이 있고 부의장 두명이 있고 사무총장이 이렇게 세월을 따지는데 실제로 입법조사처장이 2인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중요한 기능이고요. 기능을 맡고 있는 기관이고요. 미국에서는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crs라는 기관이 있는데 그거는 생긴 지가 150년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에게 입법과 정책에 관한 아이디어라든가 정보 자료 등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기관에서 제가 이런 정보도 주니까 좋네요. 방금 미국의 기능 CRS 콩그레스 릴레이션 서비스 콩그레스 리소스 서비스 콩그레스 레귤레이션 서비스 의회 입법 서비스 저도 배웠어요 여러분 CRS 미국의회 미국의회는 법안도 예산 법안도 미국의회가 처리하잖아요. 우리처럼 정부가 제출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굉장히 권한이 세죠. 대한민국도 감사 기능하고 예산 기능을 국회로 갖고 와야 됩니다. 원래는요. 그건 뭐 입법조사 측에 계신 분들이 주장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그건 나중에 또 이야기하고 그래가지고요. 저도 지금 변호사를 해야 되니까 궁금합니다. 그래서 제가 법조인 생활을 한 36년 한 것 같은데요. 그중에서도 공직에 약 한 30년 가까이 있었고 나머지 기간 단속적으로 변호사를 했는데 변호사를 많이 못 해서 저희 안사람은 불만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돈을 많이 못 벌어서 들었겠네요. 그리고 저는 아무튼 이런 법조인의 실무 경험과 또 대학 교수의 어떤 이론적인 측면에서 연구자의 그런 경험을 한 데다가 끝으로는 우리 국회에서 입법조사 저장을 하면서 여러 가지 정무적인 그런 감각이라든가 어떤 판단 능력 같은 것을 좀 보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서 개인적으로는 행정이라든가 또 교육 현장 그리고 입법의 현장에서 다양한 경험을 했다고 이렇게 감히 시청자 여러분들께 자랑하고 싶습니다. 잠깐만 들어봐도 제가 지금 홍보하면서도 어떤 홍보냐면 여기저기 시민들 많이 모였는데 있잖아요. 텔레그램 방이나 카톡 방에 지금 우리 김하중 변호사 모셨으니까 빨리들 봐주세요. 생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올리고 있는데 그거 보면서 제가 들어봐도 검사 그다음에 대학 교수 특히 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이 입법조사처 이건 국회의 일을 조금 아는 사람도 입법조사처가 얼마나 중요한 걸 다 알거든요. 입법조사사나에 수백 명이 입법 전문의원 입법조사관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는 입법고시 합격한 사람들도 들어오는 곳이고 물론 박사들도 입법고시가 아닌 다른 트랙으로 들어오시면 될 거잖아요. 그렇죠. 전문 분야 박사들도 다 들어오고 일반 공무원들도 못 가는 곳이잖아요. 국회 행정직은 가지만 입법조사처는. 맞습니다. 맞습니다. 국정의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박사 그리고 입법고시를 합격한 사람들 중에서도 연구 능력이 있으신 분들을 선발해 가지고 근무 교류 차원에서 근무를 시키고 있고 제가 처장을 하면서 변호사들을 좀 확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장을 했을 당시에는 변호사 숫자만 해도 한 20여 명 가까이 될 정도로 아무래도 법조사처의 법률 전문화 필요하니까 그때가 그러면 누구 국회의장 시절이었어요 문희상 의장 시절입니다. 문희상 의장. 우리 또 장비 우리 지금 민주남 창의 부모 맡고 계시는 포청천 문희상 의장님 말 나온 김에 국회는 기본적으로 입법조사자는 입법고시하고 박사급 연구원들이 와 있고 그렇습니다. 박사급 연구 입법조사관들이 주류고 입법고시 출신자들은 이제 인사 교류 차원에서 오시는 거고요. 네. 그리고 변호사들이 또. 입법고시 합격자들은 그럼 국회 사무처 국회 도서관 국회 입법조사 이렇게 여러 군데 포진되어 있나요 그렇습니다. 주로 국회 사무처에 근무하고 있는데 보직의 원활한 순환을 위해서 입법조사체 이렇게 당연히 입법조사체를 경험해 봐야죠 네.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국회 일반직 공무원은 국회 의장님이 따로 공지를 뽑나요 지방공무원 뽑듯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회 사무처에 이제 아주 많은 공무원들이 계시는데 사실은 숫자적으로 보면 입법고시 출신자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매년 한 15명 정도를 뽑으니까요. 과거에는 또 매년 뽑는 것도 아니고 병년으로 뽑았습니다. 진짜 조금 뽑네요. 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9급, 8급, 7급으로 공무원들 이렇게 공개 채용 형태로 들어오신 분들도 있고 또 특별 채용으로 들어오신 분들도 있고 그 트랙이 다양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국회 구성에 대해서도 역시 국회 입법조사처장님을 하신 분 참고 공무원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하시니까 이렇게 저희들한테 꿀팁 상식을 주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검사 시절에는 주로 어떤 일을 하셨어요? 아 제가 검사로 1990년 네. 전혀 검사 같지 않으세요. 진짜요. 근데 검사예요. 요즘 너무 윤석열 한동훈이 정치검찰한테 당하고 튀어가지고 네. 그렇군요. 너무 좋습니다. 변호사님 같은 검사님도 계셨군요. 네. 원래 우리 같은 검사들이 일반적인 겁니다. 지금 검사가 아닙니다마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라든가 또 소위 말해서 국민들로부터 정치검사로 지탄받고 있는 분들이 우리 검찰에서는 좀 독특한 분들인 거죠. 제가 가장 일반적인 검사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이 다수죠. 또 성실하게 일하는 분들이 많은데 소수인데 권력과 탐욕에 눈이 멀어서 일종의 검찰 쿠데타 같은 걸 저지르고 권력까지 지금 사실상 찬탈해갖고 현재 정치적 독재라는 건 윤석열 한동훈 등 소수다. 저희는 이제 특수회라고 그럽니다. 하나에 붙여서 특수회. 네. 주로 그분들이 이제 검사 시절에 특수 분야에서 일을 했던 분들이라서 그런 표현도 과한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검찰이 원래 이제 만들어질 때는 법치주의를 지키고 또 국민의 인권을 보호해라라는 공익의 대변자 역할을 해달라라는 취지로 이렇게 만들어졌고 그래서 그 자격도 판사에 준하는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들만이 검사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검찰이 이제 만들어지고 나서 많은 그런 우여곡절을 겪어왔지만 최근처럼 그렇게 정치 권력하고 밀착이 돼서 자기 본연의 어떤 임무를 잃고서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못한 그런 시대는 처음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과거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그 일부가 정치 권력의 하수인이 돼가지고 시키는 대로 한 사례들은 없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있었죠. 그때도 있었는데. 그렇지만 이렇게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이렇게 검찰권을 정치적으로 행사하고 그런 시기는 처음이었고 또 마지막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저도 문재인 정부에서 마지막에 민정수석 마지막쯤에 하셨던 신현수 전 대검 부장검사님. 네. 강력 부장하셨던가요. 마약 뭐 합니다. 아시잖아요. 신현수 변호사님 있잖아요. 여러분. 문재인 정부에서 민정수석 하셨던 분. 그분을 몇 번 뵀는데 윤석열 한동호 했던 검사는 극소수라는 거예요. 검사 80%의 윤석열 한동호를 싫어한다고 수치까지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검사들은 지금 미치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너무 날뛰고. 그 다음에 막 특수부를 장악해 가지고 완전히 지지사단을 만들고. 그래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사람 다 봐주고. 자기들이 한 번 저놈 죽여야겠다 하면 아예 죽이고. 그런 증을 많이 하잖아요. 막 임은정 검사 같은 경우도 없는 제도 만들어버린다. 이번에 그만둔 박은정 검사도 정치 검찰 일부는 흙을 백으로 백으로 만드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저도 전두환 노태우 때부터 검사들 봤지만 용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그때도 예를 들면 좀 잘나가던 정치검사들도 있었잖아요. 그러면 김 변호사님은 언제 처음에 검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1990년 3월 5일 날 검사로 임명장을 받았는데 그때 대통령이 노태우 대통령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90년에 인구 안에서 2009년도에 광주지원 목포지청장을 끝으로 검사를. 2009년도. 2009년도에 목포지청장. 네. 한 20여 년 검사 생활을 했는데요. 제가 검사를 그만두게 된 것은 승진에서 누락돼서 그만둔 게 아니고 제가 원래는 교수 지망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마침 로스쿨이 생겨서 교수가 될 수 있는 기회가. 그때 검사님들 변호사님들 일부 판사님들 로스쿨로 많이 모셔왔잖아요. 네. 저는 또. 어디 로스쿨 교수를 하신 거예요? 제가 그 맨 처음에는 전북대학교 로스쿨 교수로 이렇게. 그때 김희수 변호사님도 전북대 로스쿨 교수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저 가니까 하다 가셨다고. 그러니까 제가 그분이 추천했던 그다음에 요즘 세금 도둑 잡아라 열심히 하시는 하승수 변호사님도 변호사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제주대 로스쿨 교수로 이제 스카프 돼서 있다가 제주도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서울에서 윤석열 한동훈 특할비 문제 전문적으로 대응하신 분이죠. 그러셨군요. 다음에 전북대 로스쿨 교수님 하고 그다음에 국회 입법조사죠. 네. 전북대 교수 그다음에 이제 고향인 전라남도 전남대학교 로스쿨 교수를. 아 전남대 로스쿨 교수도 아시고. 김남국 변호사가 전남대 로스쿨 나왔다 그랬는데 김남국 의원님. 그때 만나셨나요 혹시? 제가 전남대 갔을 때 아마 3학년 졸업반이어서 제 강의는 듣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진짜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는데 김승라님께서 화성동탄에 모처럼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주베비배님께서 감사합니다. 어려워요. 주베비배님. 법조인 하시던 분이 정치하시는 이유가 있었나요? 라는 질문도 들어왔어요. 어차피 우리 원래 대본에도 있는 건데 그것도 한번 준비해 주시고요. 박준영님께서 김하주부님 고생 많으신다 응원합니다. 서진시민님께서도 이혼욱 탈당지역이면 전략공천지역인데 어떤 대응책을 가지실 건지 거기가 전략공천지역 맞고요. 그다음에 인구가 많았고 풍구가 확실시 되는 곳이어서 아마 한쪽은 전략 한쪽으로는 김하중 변호사님이 경선에 응하실 것 같습니다. 좀 이따 그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고 등국가님께서 김하중씨 국회입생 기도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응원을 계속 보내주고 싶습니다. 윤건희 쌍특검 합시다. 그렇죠. 김건희는 고속도로 주가 조작 그다음에 디올 백 쌍특검이 아니라 장고 조작까지 해서 한 4가지 5개 특검 해야 됩니다. 인사개입도 있어요. 김혜아 담임께서는 안진거를 국회로 김하중을 국회로 보내야 될 때인데 저는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을 타도한 다음에 그다음에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닙니다. 성진장님도 오셨고요. 다니엘 라님. 중국대사 가셨던 김하중님 아니죠. 예. 그 전에 김대중 정부에서 예. 그분은 뭐 중국대사도 저보다 훨씬 훌륭하신 외교장관 하셨었죠. 외교안보수석도 했던 것 같고 그렇습니다. 동맹인이어서 오래도 아마 사람도 헷갈렸을 것 같은데요. 그분이 이제 한자까지 제가 갔고 개인적으로는 저희 종치인이시면서 저한테는 형님뻘이십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깐요. 심지어는 연락이 잘못 가는 경우 있잖아요. 우리 민생경전고서 운영위원장 박영선 그런 걸 몇 번 경험했으니까 수사평등가가 오늘 사실 같이 진행을 해야 되는데 새날에 지금 출연하러 갔는데 박영선 장관님한테 가야 될 문자나 사적인 연락이 본인한테 없네요. 그럼 장관님한테 포딩해드렸는데 서로 좀 민망하기도 하고 멋졌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는 그분이 이제 국회 보장하나 그랬으니까 박영선 장관님 헷갈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김하중 대사님을 김하중을 네이버에서 치면 항상 우리 김하중 대사님 더군다나 또 공직을 은퇴하신 뒤에 나는 또 하느님 대사가 되셔가지고 활동을 원활하게 하셔서 매번 순위에서 제가 밀렸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이제 출마 선언하면서 활동을 활발하게 하다 보니까 제가 네이버 검색하면 먼저 나옵니다. 아 이제 그거 재상스럽게도 포탈이 검색하면 원래는 제일 유명한 사람을 맡겨나고 이렇게 우리가 동맹인이 뒤에 나오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대사님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괜찮습니다. 장관님 위서인데 네. 김하중 전 대사님께서도 응원해 주시고 장민님께서 하성의 법에 국회로 보냅시다. 김승댄님께서 윤석열 한동안은 근본이 다른 분입니다. 맞습니다. 서진희 씨님께서 검사는 특히 특수부와 공안부가 문제다. 요즘은 공안부도 꽤갱합니다. 완전 특수부 특수에 천하세요. 전두환 노태우의 하나에 빗대서 윤석열 한동안의 특수회란 말이 지금 완전히 보편화되고 있죠. 자 여기까지 이제 우리 변호사님 소개도 하고 그 많은 분들의 응원 현재 또 인사이트TV에서도 오 인사이트TV님 들어오셨습니다. 이번 총선 압승해서 법사회 좀 가져옵시다. 인사이트님 바로 답도 나누시고 정권 따라서 각부처에 파괴되어 있는 정치검사들도 불안해야 된다. 교육부 장관 보좌관도 지금 정치검사 출신이 한다는 것 같더라고요. 사방팔방에 총리실 비서실장도 하고 있고 기관장으로도 엄청 내려가 있대요. 검사하고 아무 상관없는 옛날에 교정시설 교정시설 검사들이 가시는 데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런데 아닌데 다 가 있다는 거예요. 윤석열과 같이 했던 검찰 사무관님들도 많이 가 있다 하더라고요. 제보들을 자 그런데 마침 이야기 나왔잖아요. 검사 출신 변호사로서 왜 정치를 하게 되었냐 이렇게 또 물어보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다음에 화성 왜? 또 이훈욱 전략 탈당해서 전략적이다. 이제 화성리학교 나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정치도 결심하게 됐고 또 어떻게 화성리학으로 갔는지 이렇게 또 사회적 이야기 해주시면 돼요. 저보고 검사 출신이라고 하는데 뭐 행명 그대로 하면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검사를 그만둔 지가 2009년이니까 벌써 14년이 흘렀습니다. 노스쿨 교수 출신이 더 어울리신 것 같네요. 그게 더 맞을 것 같고요. 14년이 흘렀으니까 검사 물이 빠져도 다 빠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찌됐건 아무튼 제가 청춘을 보낸 것이 검찰인데 그런 의미에서는 제가 검사 출신 맞고요. 검사 출신이 정치를 하고자 하는 이유라기보다는 제가 인간 기마중이 정치를 하게 된 이유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원래 교수 지망생이었는데 어찌 하다 보니 검사를 20년이나 하고 또 저는 그 검사 시절에 교수가 되기 위해서 법학 박사학위를 중형야독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수를 할 준비를 하고 있던 차에 로스쿨이 생기면서 로스쿨에 가서 7년간 정교수로 정년이 보장된 정교수로 근무를 하던 중에 설명하려면 좀 장황해져서 아무튼 민주당의 법률위원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14년 된 그러면 정년 보장된 교수직을 또 아닙니다. 겸임이었습니다. 그땐 겸임이었습니다. 그래서 법률위원장 직을 수행하던 중에 마침 광주 지역의 지역구가 사고당부가 생겨서 거기에 지역위원장 경선에 출마하면서 정치에 뛰어들게 됐습니다. 그렇구나. 고향이 담양 광주시니까 광주 지역 지역 지역위원장 저도 좀 변호사님은 아는데 저도 모르는 점가 꽤 있네요. 그래서 정치 임무는 벌써 10년 전에 했고요. 민주당에서 제가 정치인들과의 접선 국면에서 제가 공직자로서의 유연성이 좀 떨어졌는지 아무튼 공천을 한 번도 받아보질 못하고 10년이 흘러서 오늘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법조인으로서 그리고 대학 교수로서 그리고 또 국회의 차관급 기관장으로 근무한 그런 경험들이 우리 국회의원이 되면 조금 더 국민들을 위해서 좀 유익하게 좀 사용될 수 있겠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다시 한 번 용기를 내서 이번에 출마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뜻 있는 신인 정치가인 건 맞지만 그 전에 이제 비슷한 도전은 하셨는데 지역위원장도 도전하셨는데 이렇게 고배를 마시셨다든지 또 다른 총선 전에 선거도 좀 준비하셨는데 보니까 변호사님이 너무 점잖고 페어플레이만 하시고 착하셔서 잘 안 된 거 아니세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 집요하고 막 나쁘게도 막 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일부되더라고요. 많이는 아니겠지만 어찌됐건 제가 아직 국회의원이 되지 못한 것은 제 능력의 부족의 탓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이번에 다시 이제 정치를 하기로 이렇게 나서게 된 것은 바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검찰이 본연의 자세를 벗어나서 너무나 국민들한테 이렇게 실망을 주고 또 국정운영에 바람직하지 못한 걸림돌로 작용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제가 검찰의 실무에도 있었고 또 이론적으로도 연구를 한 바 있어서 그걸 좀 바로 잡아서 원상대로 되돌리고 또 더 진일보한 그런 검찰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서 그게 나의 어떤 시대적 소명이다 그런 판단하에서 이번 국회 진출을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경기도 하성의 발전 지금 하성에 살고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한은 그런데 부장검사 측은 검사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 일부 특수의 중심의 정치검사 세력의 탐욕과 바로 을 바로잡아야 된다. 검찰의 핵심은 그거다. 저번에 저기 송영길 대책 이수표 에서도 그렇게 이제 말씀을 주셨잖아요. 대다수 또는 상당수 검사들은 정치 짓을 안 하니까 정치 짓을 안 하고 열심히 정말 국민의 대본적으로 정의롭게 일을 하는데 일부 완전히 지금 정치검찰로 장악을 해가지고 그래서 검찰개혁의 요체는 그 정치검찰 특수회를 집중적으로 해체하거나 완전히 탈바꿈해야 된다. 그렇게 저도 말씀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조살모사님께서 재미있으셨어요. 아! 김하중님은 광산구 어느 지역이신지요? 광주 광산구는 혹시 고향이 광산구이신가요? 아니 제가 그 광산 김씨인 것은 광산구하고 전혀 연고가 없는 것은 아닌데요. 저는 경기도 화성 의뢰에서 정화를 하고 있고요. 네. 그런데 아마 이제 혹시 옛날에 지역위원장 도전한 데 광산구였나요? 아닙니다. 광주 서구 의리입니다. 광주 서구 의리였습니다. 서구 의리. 그러니까 광산구는 뭐 개그일 수도 있고 아니면 광산구랑 인연이 있다고 듣고 물어보셨을 수도 있고 박윤석님께서 김하중 후보님 멋져요. 격이다루 후보님 화이팅입니다. 바람꽁님께서 안지글TV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지글TV, 인사이트TV, 뉴스맥TV 공동 생방송하고 있고요. 김하중TV도 있습니다. 김하중 변호사님. 김하중TV도 좋은 콘텐츠가 많이 올라가 있네요. 김하중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썬님께서는 김남국 의원님. 김하중 변호사님이 전남 논스쿨 교수였 때 3학년 재학 중이었답니다. 김남국 의원님이요. 김남국 의원님께서도 무소지 시키기 좋은 활동 많이 하고요. 아마 분명히 더 큰 재기와 발전하실 겁니다. 썬님께서 김건희 특검 재결 통과되겠지요. 그렇게 만들어야죠. 안드롬에 응원합니다. 승리의 깃발을. 진짜 너무 많은 분들이 응원을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 화성이나 동탄에서 꽤 인기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그러십니까? 지역분들도 좀 올라오신 것 같고 처음 보신 분들도 많이 응원해준 것 같아요. 변호사님 민상이나 이렇게 포부가 참 좋아가지고 그다음에 검찰개혁이 최우선이고 검찰개혁 그다음에 정치검찰 독재 타도 그래서 이재명 내가 지킨다. 그것도 자연스럽게 이재명 현 대표님 송영희 전 대표님 조국 전 장관님 수사를 보셨으면 알겠지만 정말 그래서 책도 쓰셨어요 보니까요. 제가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네. 말씀해 주세요. 책량도 해 주시고요. 제가 이제 검찰개혁을 목표로 이렇게 정치를 다시 하기로 마음을 먹고 이제 이 책자를 썼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김화중에 진짜 검찰개혁으로 이제 작명을 했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제가 검찰개혁에 대해서 얼마만큼 오래전서부터 고민하고 연구해왔는지가 여실히 드러나 있습니다. 사실 검찰개혁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검찰 생기고 나서 계속된 그런 문제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우리 김대중 대통령께서 검찰로부터 많은 탄압과 박해를 받으셨는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라는 그런 유명한 말씀을 하시고 검찰개혁을 하기 위해서 너무 좋네요. 책이. 부단한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국민의정부에서 검찰개혁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습니다. 인사도 굉장히 너무 지역 편중 내지는 특정 고등학교 대학교 출신들에 기울어져 있었던 그런 공정하지 못한 인사 관행들도 많이 바로잡고 그래서 검찰이 제 모습을 좀 찾아가는가 싶었는데 물론 저의 개인적인 그런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제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편검사들과 대화 시간을 받으면서 그분께서 우리 검찰을 너무 독립성과 이런 자율성을 너무 많이 주다 보니까 보장용진료 엄청 노력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검찰이 그것을 좋은 방향으로 그렇게 자율권을 쓰지를 않고 자기네들의 권한을 확대하고 강화하는 데 오히려 그런 기회를 악용해버렸죠. 악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대통령께서 임기를 마치시고 그런 불행한 일을 당하셨는데 이런 과정을 저는 검찰의 이론으로서 물론 제가 우리 노 대통령님께서 그런 운명을 달리하셨을 때는 이제 검사를 그만둔 시점이었습니다마는 그런 모습들을 안타깝게 지켜봐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에 있으면서 논문을 두 편을 써서 우리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서 나름대로 전문적인 그런 연구들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을 지나고 이명박 그리고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우리 검찰은 더욱더 좋은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이렇게 국민들한테 실망을 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서 결국에는 우리 촛불 정권이 들어서면서 문재인 정부에게 가장 크게 기대했던 부분이 바로 검찰개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검찰개혁을 하시려고 정말로 대통령 되시기 전서부터 어떤 교수하고 같이 책도 내시고 그때 김인혜 이나르누스 교수님 그런 정도로 준비를 해오셨던 국정과제가 바로 검찰개혁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제 대통령이 되시고 검찰개혁을 수행하심에 있어서는 이것도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좀 검찰을 잘 알고 검찰의 어떤 속성들을 잘 파악하고 있는 그런 분들을 전면에 내세워서 검찰개혁을 했더라면 좀 더 완전하고 내실 있게 검찰개혁이 이루어졌을 텐데 검찰에 대한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는 강하지만 검찰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이렇게 검찰개혁을 추진하다 보니 검찰개혁이 검사들이 이런 개혁의 주체들을 이렇게 좀 속으로 이렇게 따르고 그러는 자세가 아닌 비웃고 너네들이 뭘 아느냐라는 그런 입장에서 이렇게 개혁을 이렇게 그런 국면에서 개혁을 조롱하고 하는 척해서 등용한 다음에 오히려 무산시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책에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마는 우리 검찰개혁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검사들한테 대치기를 당했다. 그래서 우리 검찰개혁이 처음에 뜻한 바대로 진행이 되질 않고 불완전하게 진행이 되다 보니 이런 정치검사들한테 이제 대치기를 당해가지고 지금과 같은 불행한 상황에 이르게 되지 않았느냐. 검찰이 정치 권력의 하수인이 되었던 그런 것을 떠나서 이제 자기네들이 그런 정치 권력의 주인이 돼 가지고 조금 표현을 과하게 한다면 세게 하셔도 됩니다. 변호사님. 세게 하셔도 됩니다. 검찰 공화국을 만들어놨어요. 공화국도 너무 좋은 말이어서 지금 검찰 독재국이라고 하더라냐. 공화국은 너무 좋은 말이니까 검사 독재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정말 우리 검찰개혁을 어설프게 불완전하게 하다 보니까 그 발생한 부작용이라고 생각이 되고 다시 우리한테 집권 기회가 온다면 정말로 검찰을 속속들이 잘 아는 그런 분들이 개혁의 주체가 돼서 전면에 나서서 검찰개혁을 했을 때 완전하게 할 수 있다라고 믿고 그렇게 되면 검찰 출신이 검찰개혁을 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친정이니까 봐줄 거 아니냐라고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검찰 출신들이 검찰편을 은근히 드는 경우가 꽤 있잖아요. 저는 저는 우리 그런데 변호사님 안 그러신 것 같아 보니까 학자야. 이미 변호사님은 학자가 됐고 검찰 이놈도 이놈들 이러면 안 된다. 전체험체놈들. 아니. 저는 검사 때부터 그랬습니다. 저는 검사 때부터 제 핸드폰 번호를 사회부의 0518. 0518. 0518을 쓰면서 네. 그 검사 생활을. 변호사님 번호가 여러분 진짜 0518 옳구나. 0518 옳구나. 0518 옳구나. 네. 검사들도 지금 와서 보니 나는 다 같은 종자들인 줄 알았더니 종자가 다른 검사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의성년 한동으로 완전히 다른 종자입니다. 나쁜 종자 못된 종자. 그래서 우리 검찰개혁을 저는 좀 실무 경험도 있고 또 이론적으로 도 무장이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돼서 이거 책까지 쓰셨으니까 김하중 의 진짜 검찰개혁. 네. 검찰개혁을 한다면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검찰개혁을 완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일을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과 함께 지금은 당대표이시지만 이재명 대통령님을 모시고 검찰개혁 완수하고자 하는 게 제 정치적 그런 소망이고 제 필생의 사명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화성시 의뢰 국회의원으로 도전하게 된 것입니다. 변호사님 말씀 드리니까 너무 막 희망이 느껴지고 힘이 납니다. 그런데 너무 가수 한 푼 대목은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개혁을 준비 냈으나 제대로 못해가지고 완전히 검찰 구대타나 대치를 당했다. 그러니까 당시에도 문재인 정부 내에서 특수부 윤석열 한동훈 라인을 등용하면 안 된다라는 지적 이라고 고언을 하신 분들이 꽤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소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변호사님 같은 분들도 아마 밖에서도 지적을 한 분들이 있었을 것이고 송영길 대표 님도 그걸 지적했다는 거 저는 들었고요. 최강욱 당시 비서관은 안 된다. 큰일 난다. 특수부한테 힘 주면 이놈들이 언제 장난치 모른다 그런데 그게 소수였다는 거예요. 변호사님도 아마 파악하셨을 거잖아요. 저는 청와대에서 인사라인에 있는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셨다는 것은 저는 야인으로서 알 수 없는 얘기 지만. 그렇죠. 우리가 다 자세는 모르겠고요. 네. 검찰개혁의 주체적인 역할을 했던 민정수석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전부 다 두 분 다 모두 검찰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 했잖아요. 그래서 두 분 중에 한 분만큼 이라도 검찰을 좀 아는 분이 계셨더라면 초대 박상기 장관님도 조국 장관님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참 아쉽게 생각이 되고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되신다면 그런 선례를 참고로 하셔서 검찰의 개혁의 주체를 꼭 검찰을 잘 아는 분을 발탁을 하셔서 그로 하여금 일을 시킨다면 보다 더 효율적으로 그렇게 저항을 제압하면서 완전하게 검찰을 개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합니다. 네. 담당 변호사님 이야기해 주시니까 우리가 이제 검찰개혁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일단 지금으로서는 이 특수의 윤석열 한동훈의 어떻게 보면 긴 역사로 보면 검찰 쿠데타가 저항이 돼서 서울의 봄을 짓밟았던 군부 쿠데타처럼 국민의 봄을 짓밟고 집권하는 데까지 간 거죠. 하지만 국민대 저항이 5.18 있었던 것처럼 요랑이 있던 건 지금 국민대 저항이 시작되고 있고 격해지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언젠간 끝납니다. 저는 남은 임기 다 못 채울 거라고 보고요. 그러나 다만 총선 때 야권이 또 김한중 변호사 같은 분들이 압승을 해야지 그 기세로 탄핵을 하든 퇴진하든 심판하든 아니면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의 비리가 엄청 많이 지금 누적돼 있거든요. 장고 조작, 주가 조작, 도로 조작, 고발 사주, 민원 사주 전부 다 김한중 변호사도 계시지만 법조연들이 봐도 다 이게 나중에 최상병 사건 수사 방위 같은 건 전형적으로 지금 윤석열 개방계 지금 다 밝혀지고 있거든요. 이건 딱 봐도 그냥 집권남용으로 처벌감이잖아요. 그게 사실로 확인이 된다면 그거야말로 법률 위반을 한 것이고 대통령이 법률을 위반하고 헌법정신을 훼손했을 때는 그게 바로 탄핵 사유가 된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누적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드리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민생을 파괴하고 국경을 따르트 이런 거는 백번, 천번 이야기는 해도 좋지만 그거는 탄핵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고 최순상병 사건이 윤석열이 직접 개별해가지고 뭐? 왜 사단장을 처벌하려고 해? 야, 경찰청에 간서를 그거 다 하지마! 만약에 이렇게 했다. 지금 거의 정황이 밝혀졌잖아요. 그럼 진짜 그것은 수사방위치권 남용이고요. 미국에서도 바이든이 자기 아들 수사를 방해했다고 지금 공화된 탄핵에 날 피우잖아. 다 그런 거거든요. 거기다가 고속도로 조작 같은 경우도 인수해서 지금 틀었다는 게 이준석 전 대표랑 이번에 영입된 신용한, 윤석열 캠페스터분, 신용한 서원대 교수님이 그렇게 증언하는 거예요. 캠페스터나 아무도 이야기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그건 인수이다. 그러면 이제 이런 건 진짜 하나씩 하나씩 확인되면 최근에도 고발 사주 같은 경우는 윤석열 한동훈이 직접 시키지 않았으면 어떻게 검사들이 범죄정보 수집, 수정관시라고 그러죠? 범죄정보 수집관시, 그러니까 윤석열 직계들이 어떻게 검사들 선언에 나서서 고발 사주를 위한 고발장을 작성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건 다 걸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김아중 변호사님 같은 분들이 더 잘 쌓아주실 것을 응원 드리면서요. 마마님께서 변호사님 앞승, 새로운 문이 들어오셨어요. 많이들 들어오셨어요. 또 그 사이에. 마마님께서, 이도우님께서 대한민국 위대원님은 이재명 당대표님 김아중 변호사님이 대통령 만드신답니다. 그다음에 효님께서 인스타 구독 좋아요. 아, 김아중 변호사님 인스타도 있나요? 아, 예. 인스타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SNS 홍보 좀 한번 하십시오. 김아중 TV 얼른 들어갔다 하십시오. 제가 지금 김아중 TV 들어가니까 그 사이에 구독자가 아까 400명이었잖아요. 41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김아중 TV도 여러분 와서 김아중 TV 치면 김아중 우리 변호사님밖에 없거든요. 빨리 들어가시고요. 마마님께서 믿음이 갑니다. 변호사님한테. 오뚜기님께서 경선도 당선하고 총선도 앞선하시고 여기다 입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들 한을 풀어주십시오. 검찰을 기억하라. 언론을 기억하라. 사벌을 기억하라. 아, 너무 마음에 안 나요. 아기사슴님께서 4월 10일 총선 제대로 해서 꼭 이 조건 18도로 함께 합시다. 이도호님께 새로운 강한 민왕 다온희 주인이다. 성실영님께서 김아중 후보님 책도 구매했습니다. 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인터넷에서 판매하는군요. 와, 대단합니다. 성실5님. 감사합니다. 수구레님도 오셨고요. 정말 많은 분들이 오늘 들어와서 이렇게 방송 봐주시니까 고맙습니다. 어제는 안태준 후보님보다 더 많이 지금 들어오셨네요. 경기 광주의 유력주자. 예, 김아중 후보님 끝까지 응원해 주시고요. 전용돌님께서 윤영창 퇴출 너무 좋아. 여기는 근데 지금 상담이 아니지만 거기에도 많은 분들이 도전하고 있죠. 그때 그 사람 민주당 화이팅입니다. 오, 효님께서 김아중 후보님 진짜 짱 좋은 분이세요. 다정당하마 후보님이에요. 진짜 정직한 후보 김아중이라고. 와, 변호사님을 만나면 다 팬이 돼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쪽에도 저기 뭐 이혼욱 씨가 배신하고 나갔고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 뭐 지금 전략 하나는 전략 하나는 경선할 것 같은데 경선 후보들도 열심히 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경쟁이 치열하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좋은 후보님들이 많이 등록을 하셔서 함께 뛰고 있고요. 예, 선의의 경쟁을 해서. 선의의 경쟁을 해서. 반드시 경선 다음에는 또 힘을 모았고 본선에서 반드시 압승해 주시고요.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 민주당의 전통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제가 끝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네, 더 하십시오. 더 하셔도 돼요. 검찰개혁 변호사님 전부 다니까. 제가 화성 얘기 좀 해 주시고요. 제가 화성 얘기. 먼저 검찰 이야기 마무리하시면 좋습니다. 그 전에 일개 면장, 제가 면장을 무시해서 하는 말은 아니고요. 속담이 그렇다는 겁니다. 일개 면장도 알아야 한다는 그런 앤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검찰개혁 알아야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검찰개혁을 검찰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고 또 그들이 어떤 반론 또 반항 저항을 할 때 제압할 수 있는 이론적 무장도 다 갖추고 있을 때 검찰개혁을 완수할 수 있습니다. 검찰개혁 쉬운 일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만큼 자기네들의 어떤 직역과 권한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에 따라서는 또 저항하고. 그 사람들은 수사권이 있잖아요. 그래서 입법자들을 위협하는 방법으로 검찰개혁을 제왕하는데. 수사권 악용해서 윤석열 본인이 깡패락이 있는데 깡패짓을 하죠. 제압하면서 검찰개혁을 해나가는 게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운 지난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검찰에 대해서 실무적인 경험도 있고 그들이 이렇게 나왔을 때는 저렇게 대응한다라는 그런 경험과 또 그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이론적 지식이 무장이 되어 있을 때 가능한 일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아무튼 저는 검찰개혁을 위해서 준비 다 됐습니다. 그래서 저를 뽑아주신 검찰개혁 방금은 제가 우리 이재명 당대표님을 모시고 철두철미하게 완결직했습니다. 우리 화성 얘기도 좀 물어보시죠. 네. 여러분 이쯤에서 우리 김하정 변호사님 말씀드리니까 검찰채신형이 약간 개혁적인데 결정적일 때 검찰편 들어주는 사람 많아요. 제가 제 느낌은 금태석 전우원 같은 경우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김 변호사님은 평소에도 제가 알았고 집회에서 발언할 때도 감동받았는데요. 오늘 보니까 진짜 찐 검찰개혁주의자고 찐 실력자예요. 그런데 검찰개혁주의자인데 실력이 부족하면 대치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력은 좋은데 속으로는 내 친정인데 검찰이 최고인데 적당히 하고 말아버리는 민주당 검찰총원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검찰개혁이 자초가 돼요. 저는 그 여수의 주철원을 만났는데 검찰 탄핵 때 그걸 주도한 건 김용민 의원이지만 탄핵 발의는 검사선배로서 주철원 의원이 한 거예요. 기조 발제자는 국회에서 본인이 할 때 정말 많이 망설였다고 하더라고요. 검사 선배가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의 검찰 탄핵안을 발의를 하고 국회에 설명을 해라는데 망설였는데 하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감동받았어요. 웬만하면 검찰 선배가 말이야 검찰 탄핵이나 주도하고 이런 원망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김하중 변호사 같은 분들이 진짜 제대로 검찰개혁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줄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화성은 화성과 인연도 한 번쯤 이야기를 쭉 해주시죠. 지금부터는 화성에 대한 공약이나 화성 지킴이란 것도 많이 올라오셨거든요. 제가 지금 화성 시민이 된 지는 지금 한 3년 가까이 되는 것 같고요. 화성에 살게 된 게 저는 주민등록을 전라남도 담양군 제 고향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게 요즘에 세금이라든가 고향에다가 주민등록을 두는 것을 권장을 해서 저는 가족들은 따로 떨어져 가지고 저는 전라남도 담양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이렇게 법적으로 화성심이 된 것은 몇 달 전입니다. 그런데 화성에서는 3년 전서부터 살고 있었고 변호사 업무도 거기서 계속해왔고 그래서 화성에 대해서 많이 공부도 하고 연구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화성이 제가 인연을 맺게 된 것은 제가 우리 고향을 가는 도중에 화성시가 있고 정체가 시작이 되고 끝나는 도시가 바로 경부선에서 화성입니다. 지역 내려가실 때 다들 화성 전후에서 많이 막히죠. 그래서 화성에 살면 고향에 갈 때도 정체 공안을 피해서 오르낙 내리낙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화성에 가서 정착을 하게 됐는데 화성에 이사를 가고 보니 저희 지역구 의원께서 너무나 삼선원식이나 되시면서 우리 화성시민들을 실망을 시키는 그런 이원우군 말씀하신 거죠? 그런 분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해 오셔서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비판적인 그런 입장에서 지켜보던 중에 도저히 그냥 방치할 수 없겠다. 그래서 제가 나가서 그분을 꺾는 것만이 화성에서 퇴출시키는 것만이 그 사람의 그런 행태를 중단시킬 수 있는 방법이겠다라고 생각하고 출마를 하게 됐고요. 제가 출마를 한다고 하니 도망가버렸어요. 너무 재미있다니까 변호사님이 출마한다니까 도망가버린 거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자기 다시 돌아와서 저하고 당을 달리해서 붙겠다면 얼마든지 붙어서 이겨줄 자신이 있습니다. 또 무슨 이낙연과 함께 새로운 미래 원칙과 상상으로 통합신당 갔는데 이낙연 그룹 다 쫓겨났는데 본인이 또 이준석한테 붙어있는 황당한 행태데요. 그렇게 되었을 때 보니까 이낙연 김종민 등등 나가고 하여튼 언제까지 상식이 또 갈라졌어요. 얼마나 그 무언치이고 뭘 상식이면 그렇게 됐을까 하는 풍자로 한번 해보고 싶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화성 관련해서 오는데 지금 동탄이야기 화성이야기 많이 해달라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계속 또 안하십시오. 그래가지고 화성과 2년이 돼서 산지 3년이 됐고 그러나 이혼을 보니까 안 되겠다. 퇴출시키고 제대로 된 국회의원 이 필요하다. 전체 검찰과 싸우고 이재명을 지키고 이재명을 대통령 만들고. 그다음에 공약도 많이 내셨던데요. 연구를 많이 하셨던데요. 화성과 동탄이 그중에서도 동탄 지역이 화성을 대표하는 그런 지역인데요. 그 이유는 우선 화성 동탄 지역의 화성 인구가 작년 말로 100만이 됐거든요. 그중에 40만이 동탄 지역에 모여 살고 계십니다. 100만 인구 중에 40만이 동탄. 네. 그렇습니다. 40%가 동탄 지역에 집중적으로 모여 사시거든요. 지역 면적으로 따지면 아주 화성시의 일부에 불과합니다마는 40%가 모여서 살고 있고 또 삼성전자나 이런 많은 부를 산출해내는 반도체 공장이 동탄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탄 지역에 소위 반도체 등 첨단 산업 분야에 종사하시는 많은 산업 인력들이 동탄 지역에 모여 살고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아무래도 학식도 있고 또 경제적으로도 안정이 되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자녀들도 굉장히 많이 낳거든요. 네. 화성이 젊은 부부들이 많이 오고 굉장히 활력과 활력 넘친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지자체 중에서 가장 젊은 그런 도시입니다. 평균 연령이 38.8세로 돼 있고 이게 이제 화성 전체가 그렇고 동탄만 한다면 그보다도 더 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동탄에 살아보면 그 아이들을 2명은 기본이고 3명씩 데리고 이렇게 공원에 나오시거나 아니면 쇼핑을 하시는 분들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라는 거 그리고 또 화성이 이제 동탄하고 제가 화성을 같이 언급을 자꾸 하게 되는데 국회의원은 어느 그 지역만 대변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지역도 되면 국민 전체를 대변하니까요. 네. 대변해야 되고 또 동탄이 화성의 일부이니까 화성시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아무튼 화성시가 평균 연령이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이고 또 GRDP라고 해서 지역 내 총생산이 91조 417억 적으로 저는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수치에 좀 약한 편인데. 한국 GDP. 네. 그런데 91조. 91조고 부산 다음으로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지금 화성시가 그렇게 많은 부를 생산해 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네. 대단하네요. 반도체와 또 현대기아차가 이제 화성시의 공장과 연구소를 두고 있어서 전국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소득이 많은 도시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런 여건이 갖춰지다 보니까 또 자녀들에 대한 교육열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화성이 이제 비평준화 지역인데요. 그래서 화성에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이 자녀 교육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도 많고 열의에 차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화성 동탄을 보면서 그야말로 장래 최첨단 산업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토대들이 갖춰져 있는 그런 지역이 바로 동탄입니다. 그래서 이 동탄의 어떤 물적 토대에 어떤 정신적인 그런 토대를 연결시켜준다면 그야말로 국제사회에서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최첨단 산업도시가 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총매제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정치 지도자들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동탄이 이렇게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동탄이 발전하면 결국 화성시도 발전을 하고 그럼요. 화성시가 발전을 하면 경기도가 발전을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정치인들이 좀 해내야 되는데 우리 민주당의 3선 의원께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변호사님도 사실 할 비판이 얼마 많겠어요. 이 의원 의원한테 했는데 그 정도만 하고 딴 당으로 갔으니까 분명히 민원 후보 누가 나와도 악성하실 거예요.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그 역할을 누군가는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런 일을 제가 기회가 주어지면 충실하게 잘 수행해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화성에 대해서도 연구가 엄청나서 제가 들고 있어요. 저기 또 많은 분들이 그 사이에 또 많으셨는데 김승란님께서 현 화성시험하고도 코드 잘 맞을 것 같습니다. 아기 사장님께서는 정치한자님 동탄 살고 같은데 김하정님 위에 발가리 한번 해주세요. 정치한자님이라고 유명한 유튜브에서 괜찮은 후보들을 돌더라고요. 네. 저 한번 출연했었어요. 아 또 출연도 하셨군요. 저희 개소식 개소식 때도 오시고 그 다음에 오마이티비에도 우리 김하중 변호사님 출연하셨고 팩트TV에서도 김하중 변호사님 저희 출마 기자회견 보도하셨고 많이들 주목하시는 거죠. 정시위선님께서 안소연 좋은 후보 홍보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후보를 민당이 잘 모시고 왔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 응원해 주시니까 제가 더욱래 감사드립니다. 바닐라님께서 의원님 포스터 사진에 흰옷 대신 파란 자켓 파란 자켓 좋다고 흰옷 대신 뭐 원래 흰옷도 있었냐 그런데 암튼간 학원비 사교육비 지적하신 분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주배비배님께서 학원비가 줄게 되나요 다니엘라님 의학원비 아니 그러니까 교육까지는 방법이 없게 되는데요 뭐 이제 이런 것도 막 물어보신 것 같아요. 동당이 혹시 사교육비라든지 학원 문제도 좀 심각한가요 AI교육특구가 뭐냐고 그것도 물어보시네요. 이거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동탄 1인시도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빗속에서도. 김하중 하성동탄 AI교육특구를 만드겠다 제가 봤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동탄 지역이 고교 비평균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금 대한민국 교육의 병폐가 그거지 않습니까 대입 입시 교육으로 이제 너무 치중이 돼 있어서 이 동탄이 고등학교 때부터 비평균화 지역이다 보니까 중학교 때부터 이미 입시 경쟁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쟁 속에서 살아남으려면은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교육을 받다 보면 당연히 이런 사교육비가 많이 지출이 될 거고 가계에서 차지하는 그런 부담이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동탄의 비평균화 지역을 평균화로 바꾼다 그런 해결 방법은 너무나 단선적인 해결 방법일 것 같고요. 그 사교육비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비단 동탄의 문제가 아니고 대학 입시 위주의 교육 현실이 고쳐지지 않는 한 사교육비 부담은 어쩔 수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 고민을 하게 된 것은 제가 교육계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7년이나 정 교수로서 교육자 입장에서 지내왔기 때문에 교육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더 관심을 갖고 고민을 하게 됐고 AI 교육특구로 지정을 하겠다는 그런 공약을 내건 것은 우리 동탄이 삼성반도체 사업장이 있고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이 있고 또 최근에는 asml 노광장비를 생산하는 네덜란드 유명한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노광장비를 생산하지는 않고 수리하는 그런 수리하는 센터를 우리 화성에 만들기로 하고 벌써 착공을 했습니다. 지금 공장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랑 삼성전자도 투자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현대자동차 공장도 화성에 있고 현대자동차 공장 남양 쪽입니다. 남양은 동탄하고 다를까요? 화성에서 동탄 옆이 남양이군요. 네. 시청이 있는 곳이고요. 그쪽에 현대 기아차가 들어서고 있는데 이런 지역적인 토양 속에서 또 이런 삼성전자를 다니시는 분들은 또 그런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학교 교육뿐만이 아니고 집에 들어가면 부모님들로부터 반도체가 어떻고 전자가 어떻고 이런 것을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전자장비들도 아무래도 더 먼저 사용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이런 ICT 교육의 토양이 동탄에는 이미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토대 위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그런 교육을 시켜간다면 그야말로 우리 어린 학생들이 이미 중고 심지어는 초등학교 시절서부터 IT 산업이라든가 이런 첨단 제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선 집안에서부터 접촉을 하게 되고 그것을 학교에서 좀 더 조장하고 촉진시키는 그런 교육과정을 도입한다면 우리 동탄 지역이 그야말로 AI 교육의 어떤 특구로서 세계의 IT 기술을 이렇게 선도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인력의 양성소 인력의 보고 양성소가 되지 않을까 인재의 산실 미래산업 또 미래경제의 보고자 산실로 화성과 동탄을 만들겠다 많은 분들이 그런 계획을 했고 그 디테일에 대해서는 이제 인공지능 AI를 활용한 무슨 교육방법 그러니까 학생들별로 이 학생은 수학을 잘하고 이 학생은 국어가 좀 쳐진다 이런 것들을 AI 기술을 동원하면 다 학생 개인별로 장단점을 잘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AI 기술을 동원해서 학생들한테 그런 학생들의 장단점 을 파악해서 맞춤형 교육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런 교육 방법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거고 또 교과목에 있어서도 이제 입시주의 교육으로부터 탈피해서 어렸을 때부터 ICT에 관한 그런 첨단 교육을 기초부터 이렇게 가르쳐서 학교 교과 과정에 포함시켜서 나간다면 그야말로 이제 대학교에 들어갈 때쯤 되면 이 ICT 기술의 어떤 기초를 전부 다 습득한 그런 인재로서 어느덧 성장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교육 과정에서는 어려움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을 특구로 그 교육 특구로 이렇게 만들어서 필요한 지원을 하고 또 정부 지원 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의 의치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동탄 지역에 그 기업을 하고 있는 기업체와 산학 연관을 시켜서 한다면 좋은 그런 교육의 산실이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네. 검찰개혁만 전문가 그다음에 또 국회입법조사처 그래서 국회입법 행정만 전문가가 아니라 또 로스쿨 교수까지 있어서 이런 법학 이론 인문학적 수강만 전문가 아니라 벌써 이제 화성에서 하신 지 3년에 이혼욱 의원을 대체하는 아주 훌륭한 정치가 되려고 동탄과 화성 동탄 지역의 산업에 대해서 미래 산업 특히 현재 산업과 미래 발전에서 연구를 엄청 많이 하셨 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한미 님께서도 우리 안중교TV 최고 해주셨 고맙습니다. 아기사슴 님께서 김한중 의원 님께서 이미 의원으로 이렇게 못 박아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조카학렬이네요. 저도 광산 김 씨 가운데 용짜학렬입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용짜. 그러시군요. 김승나 님께서 동탄의 미래는 봤습니다. 정실선 님께서도 계속 좋은 의견 많으십시오. 최조 님께서 안중교회 소장 텅디피디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하하하. 수구레 님께서 바람꽃님 반갑습니다. 으쌰하쌰 투쟁으로 탄핵 애플망고 안중교TV 꾹 구독 꾹 고맙습니다. 안중교TV 빨리 15만 돌파해야 됩니다. 김하중TV 인사이트TV도 가서 구독 좋아요 눌러주고 오십시오. 김하중TV 인사이트TV 예 어 그리고 어 지금 또 스위미님께서 말씀이 너무 느리고 조금 더듬는 경향이 있다. 조금 더 경쾌하고 재밌게 해야 된다라는 조언도 주셨어요. 그런 의견도 있으신가요? 좀 너무 느리고 점장타. 그런데 이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이 폭정의 시대에는 좀 때로는 빠르게 때로는 막 좀 재밌게 세게도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건 어떻게 교정하실 거예요 .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좀 받고 있는 편인데요. 제가 그 원인을 한 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평생을 법조인으로 살다 보니까 말을 할 때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되고. 그때 이렇게 검사하고 교수하시면 도독이나 조심하시죠. 네. 의구사를 좀 정확하게 하려고 머릿속에 나쁜 머리를 계속 머리회전을 시키다 보니까 말이 좀 늦어진 점이 있는데 그런 점들은 정치인이 되고자 했기 때문에 보완을 해서 차츰 시정에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시정해 주시고 지금 특히 너무 이제 폭정의 시대 인사이기 때문에 사이다 좀 시원하게 이렇게 또 시간들이 없으니까 좀 압축적으로 시원하게 발언해 주는 걸 원하는 민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윤석 님께서 김하중 의원은 역실 엄청나게 공부 많이 하셨네요. 동탄을 구석구석 촘촘하게 많이 현장 챔 하셨습니다. 품격 있습니다. 든든합니다. 또 이렇게 해 주셨고 정실선 님께서는 김하중 의원이 진짜 진보적이시다. 전혀 검찰 출시 답지 않으시네요. 이렇게 또 의견도 주셨습니다. 예. 스위민께서 죄송합니다. 에이 죄송 안 합니다. 이렇게 좋은 의견 많이 주시면 좋습니다. 그냥 후보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제가 발전하기 위한 좋은 지적 으로 저는 감사하게 맞습니다. 후보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안징어TV도 더 발전해야죠. 더 그런 지적을 해 주셔야지 제가 개선이 됩니다. 맞습니다. 장미님께서 동탄 신나는 교회 초대하겠습니다. 아 예. 아 장미님 지역 주민이신가 봐요. 네. 신나는 교회죠. 네. 신나는 교회 오시고요. 네. 제가 꼭 한번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하다 보니까 벌써 네. 80분이 시작했잖아요. 네. 6시 반이에요. 벌써 80분 했어요. 끝날 때가 됐습니다. 네. 이제 4분 남았어요. 80분에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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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시 5분부터 또. 아쉽습니다. 여기에서 전수미 변호사님과 박예슬 우리 아나운서 방송국도 있어요. 아 그러시군요. 오늘 안 해요? 의종. 아 죄송합니다. 의종TV 전수미 변호사님과 의종TV와 전수미TV에 전수미 변호사님 의종 교수 말하십시오. 자 이제 3 4분 안에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네. 제가 이제 뭐 두서 없이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니 괜찮아요. 두서 있었어요. 괜찮아요. 살아온 인생 검찰개혁 그다음에 이재명을 대통령 만들자 그다음에 하성동탄 발전비전 좋았습니다. 네. 검찰개혁 제가 검사 출신 이기 때문에 친정을 생각하고 불완전하게 할 것이다. 그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건 염려 붙들어 며십시오. 저는 검사 시절서부터 핸드폰 번호를 010-419-0518번을 썼습니다. 선배들한테 저는 꼭 굳이 그렇게 그런 번호를 써야 되겠느냐라는 핍박을 받으면서도 제가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그 번호를 이제 내 자리가 되면서 앞에 419가 5419로 바뀌긴 했습니다마는 그런 번호를 쓰고 있다는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염려 안 하셔도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동탄 시민 여러분께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탄은 정말로 신흥도시입니다. 그 허허벌판에 공장이 지어지고 아파트 가 지어져서 팔도민들이 모여서 살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도착 민대 내 어떤 터세라는 게 없이 다 같이 공평하게 이렇게 전라도에서 경상도에서 충청도에서 강원도 에서 와 가지고 삶의 터전을 꾸리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 에는 지역감정도 없고 정말로 모두 공평하게 공정한 너무 좋네요. 그런 상태에서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생활의 삶의 터전입니다. 좋은 정치인을 만난다면 이런 에너지들이 정말로 시너지를 내서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토양이 갖춰진 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동탄은 기어 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산업적인 기반이 있고 또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또 고급 인력이 상주하고 있고 또 그분들이 안정된 가정환경 속에서 많은 자녀들을 출산을 해서 또 키우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성장의 동력을 에너지를 갖추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까 제가 말씀드리려다 한 가지 빠뜨린 게 있는데 이 동탄 화성시는 정조대왕이 이제 화성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정조대왕께서 지금 현재 누워 계신 곳이기도 합니다. 그 정조대왕의 능인 건능이 지금 화성시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아버지인 사도세자의 능이 융능이라고 해서 융건능이라고 앞에 부릅니다. 정조하면 그분은 조선 후기의 너네상스 시대를 열었던 지성 있는 군주시고 수원 화성에 화성하고 경기도 화성에 화성이 한자 같나요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멋지죠 화성 그래서 그런 정조의 개혁정신이 살아있는 곳이고 또 정조의 효도 정신이 살아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또 그 화성에는 남양성지라고 해서 천주계 성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정산 남양공장의 그 남양에. 네. 남양에 성지가 있습니다. 노작홍사용문학관도 있고. 노작홍사용문학관이 있고 또 재합리의 항일정신 일본 사람들하고 이렇게 나라 구국을 위해서 투쟁했던 그런 재합리가 또 화성에 있습니다. 이런 정신적 토양과 아까 산업적인 그런 토양이 합해진다면 우리 동탄이 세계 속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최첨단 산업도시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고 그곳에서 우리는 정말 기회를 찾는 그런 기여 땅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는 동탄을 그런 기여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 정치인으로서 총매제 의 역할을 그렇게 성실하게 수행해 나갈 것을 여러분들께 약속을 하고 정보부를 밝혀 드리고자 합니다. 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약속감 80분이 또 지났는데요. 우리 아기사님 께 꼭 들어온 사흘에 국회에 입성할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방귀디님께서 훈장님 같다 라는 훈장님은 아주 좋은 느낌인데 조금 더 훈장 드라미 사이다. 이렇게 이런 제안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시간이 좀 걸리시겠죠. 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좀 이따 전수민 변호사님 오시냐고 물어보셨는데 맞습니다. 여서히 조금 싶으면 더 우이종 tv 전수민 tv에서 우이종 교수님과 전수민 변호사님의 아주 또 시국 토크가 있으니 많이 봐주십시오. 김변호사님 저희도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부장검사 출신이지만 정치검찰 타도에 앞장서고 이재명에 대한 부당한 마녀사냥에 맞서서 투쟁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송영일 전 대표 지금 부당한 감을 갖춰 있는데 그 집회도 오시고 송영일 대표님을 위해서도 함께 저희들과 함께 송영일 변호사. 네. 송영일 변호사. 정치 타락 대책에 의해서 제가 함께 할 동안 또 송영일 전 대표님의 변호사로도 이재명 변호사님 전병동 변호사님 또 선종무 변호사님 또 우리 김환주 여러분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있는 송영일 대표님도 꼭 여러분 기억해서 응원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이재명 대표님 이재명 대표님 최근 상황에 대해서 비판하고 답답하신 건 다 여러분들의 자유이고 권리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는 분명한 것은 이 정치검찰 독재정권의 제1야당 지도자에 대한 이 정치적 타살 정치적 사냥 이거 제가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이 자들이 지금 이번 총선에서 탄핵과 퇴출 안 당하려고 제1야당 대표를 제물삼아서 더 괴롭히는 거잖아요. 그 길에 우리 김환주 변호사님 앞장서신다고 하니 더둑 든든하고 오늘 아주 고맙습니다. 네. 작별인사 이제 하십시오. 네. 실신계 여러분 저는 지난 대선 때 우리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를 모시고 법률특보단장 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게도 0.73%로 패배를 했는데요. 다음 대선 때는 우리 이재명 대표께서 반드시 당선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0.73% 적은 것 같지만 적지 않습니다. 그걸 극복 하려면 우리가 정말 뭉치고 더 단결해야 됩니다. 저는 국회의원이 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이재명 대표 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서 그분과 같이 검찰개혁을 완수하는 게 제 1차적인 소명이라는 점을 끝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하중 분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사이트 tv 김하중 tv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자 안정혁 tv 화요일 방송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6시 50분에 우이종 tv 정승팀 많이 받으세요. 안녕. 감사합니다. 지난 10년간 매달 20만원씩 꼬박꼬박 보험 넣은 김호구씨. 마흔 줄에 처음 병원 신세를 졌는데 과연 그 보장 금액은? 꼴랑 100만원이요.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겁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보험 손해보지 마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으로 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마이보험 체크하세요. 검색창에 마이보험 체크